한국 자동차 역사가 50년을 넘은 가운데 그동안 수많은 차량들이 출시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십 대의 수입차 브랜드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매달 신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새로 출시되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쏘나타입니다. 쏘나타는 1985년 첫 출시리 이후 지금까지 8세대를 거쳐온 국내 최장수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오랜 기간 주름 잡으며 세단은 쏘나타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한때 국맹세단으로 불리며 장기 집권했지만 최근에는 대형차와 SUV를 선호하는 흐름에 따라 인기가 떨어지면서 각오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에 새로 맡긴 신형 쏘나타를 내놓으며 옛 명상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신형 쏘나타는 우선 디자인 부분에서 그야말로 황골탈퇴했습니다. 이전 쏘나타 디자인이 매기를 닮았다는 호평을 받으며 판매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디자인을 확 바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면부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밀고 있는 패밀리 룩인 일자 눈썹을 적용했으며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 인테이크를 하나로 합친 통화편 디자인으로 역동적이면서 와일드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몰드한 쏘나타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모습입니다. 측면부는 낮게 시작하는 프로트엔드와 패스트팩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루프라인으로 이어져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후면부는 고정능 스포츠카를 연상케 하는 날렵한 리어 스포러 형상의 관위치로 역동적인 인상을 갖췄습니다. 특히 현대차를 형성화한 H모습의 수평형 램프로 전면 일자형 램프와 함께 미래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스포츠카 감정을 살렸다면 실내는 고급 세단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고급 가죽 소재와 깔끔한 마감 처리로 마치 대형 고급 세단을 연상시키는데요. 계기판과 이포테인먼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리를 탑재해 각종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전대 옆에 컬럼식 변속 레버를 적용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센터 콘솔 공간을 엮여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우드패터 가니쉬를 적용해 수평 라인을 강조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경우 최고 출력 180마력에 최애 토크 27의 힘을 발휘하며 가속 능력보다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감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290마력 최애 토크 43으로 스포츠카 감성에 달리는 맛을 살렸는데요. 국내 도로 사정상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착오도 넘치는 수준입니다. 각종 편입 및 안전사양도 탑재했습니다. 주역 트림이 익스클루시브에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박 충돌 경고 안전 하차 보조 스마트폰 무송 충전 동승석 전동 시트 등 핵심 안전사양을 기본화했습니다. 최상위 트림에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와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뷰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기본 탑재해 프리미엄 세단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형 소아타 기본 가격은 2787만원부터 3.888만원입니다.